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서 토지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인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문적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토지에 인간이 개입되죠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은 신축적이다 신축적이고 가변적이고 또 인위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를 해준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선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최유효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데 이 지문이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최유효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적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되기도 하고 또 병존할 수 있죠 주상복합건물처럼 또 우리 한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할 수 있죠 용도의 전환 경합 병존을 가능케 합니다 또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또 우리가 가져오기도 하고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또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이용에서의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통해서 최유효이용으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토지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을 가능케 한다는 것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면서 최유효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특성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이죠 자 이 토지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병합 분할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합 분할을 하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죠 따라서 이 병합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이 바로 한정 가격인데 한정 병합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입니다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병합을 하면은 가치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죠 합병 시에 증감가 또 토지 분할 시에 증감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말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분할을 할 때는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이 법률적 측면에서서의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겠죠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요인, 경제적 환경요인, 행정적 환경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적 위치는 자연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라고도 하죠 토지의 자연적 물리적 위치인데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이 되었다 위치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죠 불변 자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이라는 것은 바로 부동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이지만은 무슨 위치죠? 상대적 위치를 경제적 위치라고 하죠 자 이 상대적, 경제적 위치인데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 서서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이것을 토지의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에서의 위치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그래서 더 중시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적 위치는 우리가 변할 수 있거든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의 위치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구 분리 등의 상태, 가족의 구성이라든지 여러분 핵가족과 대가족과 이런 게 있죠 가족의 구성 및 가구 분리 등의 상태라든지 또는 우리가 도시의 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라든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이라든지 교육, 복지 뭐 이런 것은 사회적 요인이죠 경제적 우리가 요인이 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정, 금융 등의 상태라든지 재정, 금융 등에 있어서의 상태 또 임금, 고용 등의 상태라든지 또 관련해서 또 교통체계가 있죠 교통체계 교통체계 등에 있어서의 상태 전철 노선이 영장되면은 영장된 역사 인근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토지가 아예 오를 수 있죠 교통체계 등의 상태 그리고 기술 혁신 및 산업 구조가 되겠죠 기술 혁신이라든지 산업 구조 등에 있어서의 상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산업 구조 등의 상태가 어떠하냐 세금 부담 등의 상태 세금 부담이 많은가 적은가 세금 부담 등의 상태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변하냐 행정적 요인은 세금과 관련된 제도 세제 등의 상태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의 변경이라든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라든지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규제라든지 등등 우리가 많죠 이런 것이죠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시험 문제에 우리 관련해서 입문적 특성은 이런 우리가 특성 3대 특성 외에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고가성 있죠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금융상의 부채를 필요로 한다 고가성이라는 게 있고 또 위치가 고정된 토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해서 지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성이라든지 또는 투자의 고정성이죠 토지에 투자된 자본은 단기간에 회수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투자에 토지에 투자한 자본은 단기간에 회수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투자의 고정성 또는 투자에 있어서의 내구성이라고 하죠 투자의 내구성 또는 내구적 투자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토지에 투하된 자본은 단기간에 회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에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것 외에도 우리가 많습니다 또 우리 사회성 공공성과 관련해서 국토성이죠 토지는 사유이기 전에 우선은 유한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의 토지 이용 규제에 근거가 되고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뭐 이런 여러가지 또 추가적인 특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